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렐드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기독교 대학의 위기와 미래입니다 어릴 적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말로 인사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시대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또 지혜롭게 대처하는 마음으로 그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계 대학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의안인 SB 1146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에 캘리포니아 상원을 26대 13으로 통과하고 하원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까지 거침없이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의 시점부터 지난 6월 29일까지 무려 6번이나 수정작업을 거칠 만큼 의회도 여론의 향방을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독교 대학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는 교육기관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차별금지법 중에 하나인 타이틀9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동안은 기독교 계통의 대학들이 대학들의 기독교적인 믿음과 타이틀9이 서로 충돌할 때 이 법안을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이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 독자적 재해석이 모든 교육기관의 트랜스젠더들의 보호를 위한 재반장치의 의무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SB 1146의 발의자인 리카르도 라라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독교 계통 대학들이 주장하는 결혼이라든가 성의 역할 또 성 정체성들의 이슈와 관련된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연방법은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인정해 왔지만 SB 1146에 대한 상원사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의 인정은 잘 알려지지 않은 허점이라든가 차별에 대한 허가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상원교육위원회가 발표한 또 다른 입법 관련 리포트에서는 연방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캘리포니아 학교들을 가려내서 이 학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의회에 발의한 SB 1146은 이들 교육기관들이 타이틀 9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대중들에게 알리게끔 해서 이 교육기관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들을 은밀하게 축소시켜서 점차적으로 교육기관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 중에는 기독교 개통의 대학들이 종교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차별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게 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기독교 교육기관들을 이러한 법적 공격으로부터 지금 우리 모두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조만간 우리 부모님들은 더 이상 성경을 따르는 믿음의 대학교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 최초로 크리스찬 학교들까지 친동성애, 친성전환 법안에 순종할 것을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행동들만이 우리 자녀들과 또 차세대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와 액션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방철학이 대학을 장악하면서 기독교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의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예고된 문제들만 해도 미혹의 문제, 배도의 문제, 인간의 이기적인 사상과 타락한 문화의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깨어 있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죄에 참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서구의 역사를 잠시 되돌아보면 제1기를 개혁의 시기라고 역사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주세력들은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제2기는 개몽의 시기 또는 현대주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의 주도세력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를 가리켜서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던이즘이라고 부르고 이 시기를 이끄는 지배세력은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21세기, 특히 9.11 사건 이후의 시대를 탈현대주의, 트랜스 모던이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유명 인사들입니다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의 특성을 절대 진리의 상실이라고 한다면 트랜스 모던이즘의 특성은 비진리의 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신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서 크리스탄들의 교회 생활과 복음사역 그리고 예배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독교 속으로 흘러들어온 세속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보수와 진보가 확연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교회는 대부분이 진보 목회자들이고 독립교회는 거의 보수파 목회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교회는 성서 비평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신학 엘리트들은 거의 진보주의 학자들이었고 보수주의 학자들은 신학대학에 몸을 둘 수가 없어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독립교회에서도 신학자 배출을 위해서 힘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국제적 명성을 갖는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 신학교들도 4,5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독일 신학교의 신학교수로 사역하던 중에 부흥회에 참석하고 나서 거듭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신분이 확실한 교수직을 버리고 독일 진보파 신학교수들이 가장 멸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서 비평학의 허구성을 밝히고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에타 린네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린네만은 성경의 역사적 비평이라는 책에서 현재 은밀하게 기독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상들의 비성서적 뿌리들을 서구 문화, 특히 대학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에타 린네만은 첫째로 스콜라 철학이 새로운 이성적 지성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들과 합의하도록 기독교에 흘러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파들은 진정한 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방인들의 세속적인 지혜가 요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학은 여왕이었고 철학은 신학의 신여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되어서 전에 신여였던 이방사상은 이제 갓 출발한 대학들 안에 들어와서 주권적 권위를 획득했습니다 에타 린네만은 골로스에서 2장 3절에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만물의 결정의 기준으로 인간을 수립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게시된 말씀에서 배웠지만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찾도록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신분을 땅에 속한 자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도 아니다 인간은 짐승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다 만물은 오직 그의 의지에만 달려 있다 그는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타 린네만은 만물은 오직 인간의 의지에만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이나 인간이 하늘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극률에 달려 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린네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린네만은 인본주의 영향 아래서 기독교는 인본주의적 문화가치나 전수받고 예절과 도덕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개몽된 종교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게시하신 지식을 부인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정신의 산물인 문화가 창조주 하나님의 개시를 대치해버렸다고 린네만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몽주의에서는 홉스레든가 스피노자, 데카르트,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이 이미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수립해놓은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 독일의 이상주의에서 절정을 이룬 개몽주의 철학은 해결의 영향으로 등장한 막스와 앵겔스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거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독일에서는 대학교들에서 잉퇴되고 출산되어 왔습니다 다섯 번째인 기술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신론적인 멍해를 메워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필수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학문적 사상의 탐구를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린네만은 전혀 새로운 대학 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학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과 기술이 하나님 사상에 근거한 교육기관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은 아마도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거나 예수님의 변화산일 수도 있고 승천하신 감남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턴들은 세상을 보지 말고 산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위기 가운데서도 기독교 대학이 영성교육 강화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복음적인 신학 교육을 통해서 죄와 미혹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영향력 있는 리더를 배출하는 기독교 대학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 크리스턴네리드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